자, 이제 조금 쉬셨나요? 우리 계속해서 이론 들어갑니다. 32쪽에 건강신현모형,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건강재진모형. 워낙 같이 배우시는 게 좋고 워낙 유명합니다. 특히 건강신현모형 같은 경우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니까 신경 써주셔야 돼. HBM 모형. HBM 모형은 누가 만들었다고 했더라? 베커 전에 사회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만들었는데 두 가지에 딱 맞는다고 했죠. 두 가지 어디에 맞느냐 하면 이 사람이 예방행위를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그치? 그거고 또 하나가 환자 역할 행위. 환자가 고혈압 환자야. 죽을 때까지 약을 먹을지 도중에 끊을지. 하여튼 이 두 개 맞습니다. 예방행위의 여부 또 환자 역할을 잘 이행할지의 여부. 이 두 개에 딱 맞는 게 HBM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왔어서. 그런데 이걸 사회학자들이 만들었는데 말 그대로 그거예요. 고혈압 예방 프로그램이 있어. 이거대로만 하면 고혈압이 예방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사람이 참여를 안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 어떤 사람이 왜 참여 안 하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만든 게 HBM 모형이고요.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백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HBM 모형, 건강신념 모형은 백허가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최종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HBM 모형은 제가 어떻게 나눈다고 했냐면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민감성이 있어요. 지각된 민감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병에 걸릴 것 같아. 왜? 우리 집안이 고혈압 집안이거든 그럼 나도 걸릴 것 같아. 라고 민감하다는 거죠. 민감성. 그리고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세상에 뇌졸중까지 가. 뇌졸중 가면 한쪽은 못 쓰니까 괜히 비참하게 살아. 결국 심각성까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민감성, 심각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왜? 그냥 젊으니까. 안 간다는 거죠. 그럼 병원을 가게끔 하는 게 뭐냐면 이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 요인을 매개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개요인. 그럼 가운데가 되게 중요하겠구나. 예. 가운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행동의 계기가 있어요. 어떤 행동의 계기 때문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행동의 계기가 뭐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내 친구가 똑같은 고혈압 집안인데 혈압 때문에 죽었어. 그럼 나는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또는 내가 여태까지 증상이 없었다가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뒷목이 뻑적지근한 거예요. 그리고 막 토했어. 이게 뭐지? 내가 뭘 먹어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토하지?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뒷목 뻑적지근하면서 토하는 거 고혈압 아니야? 진짜? 결국 내가 증상을 좀 느껴. 그러면 이게 무서우니까 내려가서 그냥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 내가 느끼는 증상이나 또는 내 친구들 또는 매스컴에서 떠들어. 그러면 나도 또 놀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우편협서가 왔단 말이에요. 딱 봤더니 고혈압에 대해서 쭉 써 있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데 이참에 한번 가볼까라고 한다는 거죠. 결국 유의물 같은 거 우편협서 유의물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래서 행동의 계기는 조금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험 문제는 여기에 포커스를 둬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행동의 계기가 돼서 드디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는데 여기에 또 매달린 거 지각된 유익성 그리고 또 하나가 지각된 장애성 다섯 개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각된 유익성은 뭐냐면 내가 유익성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높은 산에서 아까만 해도 증상을 느껴서 내려와서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계속 뒷목이 뻑적지근하길래 의사가 당신 혈압이 높습니다. 이렇게 편해요. 그래서 약을 뒀는데 그 약을 먹자마자 뒷목 뻑적지근한 게 없어졌어. 그럼 저는 뭐를 느끼는 거예요? 유익성을 느껴요.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뒷목 뻑적지근한 거는 그대로 있으면서 약을 먹었더니 물 먹은 솜처럼 쭉 늘어지기만 하고 살 의욕도 없고 우울증까지 걸리는 거야. 그럼 나는 뭐를 느껴요? 장애성을 느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약을 안 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섯 개가 나와 있는 게 HBM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얘네 다섯 개가 높아야 되는지 낮아야 되는지 이걸 좀 얘기해 주세요. 지각된 심각성 높을수록 민감성 높을수록 행동의 길이는 많을수록 그리고 지각된 유익성 높을수록 장애성은 낮을수록 그 행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대부분 암 같은 거 관리할 때 특히 팝스메어 같은 거 문제는 아실 거예요. 자궁경부암 검사하기 위해서 팝스메어를 하는데 팝스메어를 할 때 가격을 돈을 조금이라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공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에 의한다면 공짜로 하는 게 좋아. 왜? 조금이라도 돈을 받으면 이걸 장애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예 무료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써주셔야 돼. 자 그다음에 이 이론에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걸 HPM 모형이라고 합니다. HPM 모형은 뭐냐면 건강증진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팬더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팬더. 자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했어요? 건강증진 시대였잖아. 그래서 이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보시는데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더라고요. HPM 모형은 말 그대로 건강증진하는 사람의 여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뚱뚱한 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운동해 어떤 사람은 되게 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잘 안 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건강증진 하느냐 어떤 사람이 안 하느냐 이걸 예측하는데 딱 맞는 게 HPM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얘랑 똑같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왼쪽은 솔직히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하고 넘어갈 거고요. 이 가운데는 무지 중요해서 아예 제목까지도 달았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달았을까요?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감정이라고 제목까지 달았어요. 만약에 문제의 보기에 인지와 감정 이러면 뭐야 이러지 말고 아, 가운데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가운데에서 제일 처음 하는 게 지각된 유익성 그 다음에 지각된 장애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효능감 있습니다. 물론 밑에도 많이 있어요. 이 세 가지만이라도 기억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걸 거쳐서